안녕하세요. 최고가족TV의 이영입니다. 오늘 또 찾아온 워터스라이드 게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날아서 이쪽으로 착지하고 어? 네. 실패해고 시작하는 분들이 느낌이 안 좋아요. 지금 이 게임은 소리가 하나 날리고요. 돼지? 이쪽으로 착지 딱 하고 날라서 이쪽으로 딱 가주고요. 딱 이쪽으로 딱 뛰고 네. 이쪽으로 딱 뛰어지고 네. 꽝꽝 이번엔 그냥 손 안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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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놓고 가볼게요. 그냥 놓고 가면 가요. 뭐지를 할까? 일단은 14위에 엄청 느리죠. 네. 일단 딱 손 잡고요. 손에 딱 태블릿에 긴장된 수가 저는 1위다! 라고 했지만 16위 꽝꽝 뭐야 광고 뭘 접속하자마자 동생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? 광고 별로 광고 별로 이렇게 하고요. 레츠고! 딱 이렇게 떴지면 딱 여기에 딱 시키고 딱 날아서 이쪽에 착지 시키고 또 날아서 이쪽으로 가고 또 날아서 잠시만요. 이것 좀 아니다. 이쪽으로 날아서 어 네. 못 가고요. 탈락! 끝! 끝!